음식으로 따지면 군대표 한정식 같은 남자입니다. 박형식 씨. 안녕하세요. 형식입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문제 굉장히 잘 맞추거든요. 상식이 있어요. 쟤는 군대만 갔다 하지 잘 모르거든요. 맞다지만 알지 모르고. 내가 잘 알지. 분위기 좋아해. 아니 근데 진짜 박형식이 워낙 머리가 머리 크기가 작아서. 사실 노사윤 씨가 머리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. 좀 더 커보니까. 그 말이 더 짜증나. 나 밀어 안 돼. 얼굴 차에서 많이 나죠? 투샷 한 거예요. 박형식 씨 아직 어리니까. 뭐 편식 같은 걸 해요 음식 다 잘 먹어요. 아니면 어렸을 때는 편식이 좀 심했어요. 어릴 때는 콩자반 뭐 멸치 막 장아찌 이런 거는. 맞아 싫었어. 어릴 때 너무 싫어해서 그랬는데. 근데 그때는 맛도 보지도 않고 제가 마시라 막 이랬거든요. 엄마 한번 먹어봐 시키야. 형님 먹여줬는데. 생각보다 맛이 괜찮은 거죠. 보기에만 그냥 먹기 싫었던 거지. 먹으니까 괜찮으니까 괜찮네. 저는. 저는 이거 이거. 우리는 이거. 반대로 가는 거 봐. 당연하죠. 형식이에요. 그렇죠? 최고예요. 평평하게 아래로. 평평하게 아래로. 평평하게 아래로. 아니 근데 아까는 블록한 게 상식적으로 이러다가 박형식 씨가. 예 우리는 무조건 형식이가 맞는 거예요. 형식이가 상식적이에요. 형식이에요. 그 발언한테 그러니까 형식이한테 안 되는 거야. 아 oftentimes. 아. 왜 그래.